안녕하세요 실장님 제가 드릴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진짜 대박이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호님 행사 소식입니다 오는 11월 13일 날 우리 평택의 PPO 명품 패스타전에 이찬호님이 임창정님 그리고 박상민님 그리고 장서영님과 함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PPO 명품 패스타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그 현장에는 곳곳에 이찬호님과 그날 행사 소식이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날 티켓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이날 티켓에 대한 문의 알려지겠습니다 사이몬 도미닉, 청아, 백지영, 이찬호, 임창정, 더원, 박상민 등 화려한 라인업 티켓 증정은 당일 구매 영수증 합산에 50만원당 2장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따로 물품을 구입할 필요 없이요 각 층에는 대형 전광판이 있습니다 각 층에서 우리 이찬호님이 공연하는 걸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요 우리 당일 구매 영수증 합산액 50만원이 넘으면 2장을 증정한다고 하는데요 혹 구매할 내용이 없거나 타지역에 사시는 분들은요 이날 시간이 되신다면 각 층에 있는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이찬호님의 공연 소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행사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1회 PPO 대축제 오는 11월 11일 금요일부터 13일 일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이 등장합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사이몬 도미닉, 청아, 홍지훈, 11월 12일 토요일 백지영, 더원, 윤지성, 서문탁, JS크루 댄스팀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찬호님이 출연하는 11월 13일에는요 이찬호, 임창정, 박상민, 장서영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우리 이찬호님이 먼저 언급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11월 11일, 11월 12일, 11월 13일 PPO 대축제 뮤직페스타 새로운 우리 포스터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디에서 하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오시는 길 알려드리겠습니다 PPO는 삼성반도체 평택 근처에 있습니다 송탄산업단지 바로 건너편에 있는데요 새롭게 생겼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945번지입니다 우리 홈페이지 주소와 함께 문의는 031-666-1000번으로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뮤직페스타 공연장 배치도인데요 이 A구역 무대를 못 보시더라도 뒤쪽에 스크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양쪽에서 전부 보실 수 있으니까요 혹 우리 찬스님들은 이번 공연을 보시려면요 무대에 착석을 못하시더라도 스크린을 통해서 우리 이찬호님의 공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